해당 사연은 일본인 카즈이사씨가 제보해준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에서 온 카즈이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써서 클립뉴스 채널에 보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제 딸 미나미와 한국인 사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입니다. 저는 제 딸을 몹시 사랑합니다. 자식이 셋 있는데 미나미는 둘째거든요. 첫째, 셋째는 남자애들이어서 딸을 유독 더 예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막내를 가장 예뻐하잖아요. 뭐 아내는 그런 듯 보입니다. 어릴 때도 되게 예뻐하더니 애가 다 자랐는데도 아기 대하듯이 하니까. 첫째는 진작에 장가를 갔죠. 좋은 여자 만났고 직업도 괜찮으니 잘 됐다 싶었습니다. 막내는 막내라 그런지 말괄량이라서 어떤 여자가 데려갈까 하는 생각이나 들었죠. 하지만 둘째 미나미만은 달랐어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시집 보내기가 싫었습니다. 저희 부부와 늘 함께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마음이지만 세상 천지에 믿고 미나미를 맡길 만한 놈이 있기는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흔히 사랑스러운 자식에 대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을 합니다. 미나미가 저에게는 딱 그런 아이였어요. 얼굴도 예쁘장하지만 성격이 정말 사랑스럽거든요. 덧니 때문에 가지런하지 않아 보이는 치아마저 귀여웠으니 원. 저는 성격이 괄괄한 편이라 저와 아내 사이에서 미나미 같은 딸이 나온 게 놀라웠습니다. 정말 착하고 순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죠. 소중한 딸이 남자 안 만나고 평생 가족과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고 욕심은 부리지만 언젠가는 괜찮은 놈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게 맞겠죠. 그런데 미나미가 도통 이성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춘기라 부모에게 숨기는 게 많아져서 그런가 했더니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남자친구를 안 사귀더군요. 뭐 학생 때야 그럴 수 있죠. 학생 때는 이성보다 동성 친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시기니까요. 그런데 미나미가 어른이 되어서도 그러더라고요. 20대 중반까지도 그냥 뒀는데 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얘가 정말 이성을 사랑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인가 혹시 성지향성이 좀 남다른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남자를 만나는데 말을 안 했을 뿐이길 바랐는데 정말로 남자를 만난 적이 없더군요. 왜 안 만나냐고 하니 관심이 없대요. 나중에 미나미가 중년이 되었을 때 혼자 남을까봐 걱정이 되긴 했지만 현재의 충실한 모습이 예뻐서 그냥 뒀습니다. 미나미는 대학교도 나왔고 회사에서 일도 잘하는 어엿한 직장인이었으니 다른 부분이 걱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던 미나미가 어느 날부터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휴대폰을 보다가 웃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할까요. 그런데 그 얼굴은 누가 봐도 사랑에 빠진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 모습을 보고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말해줬습니다. 미나미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다고요. 그 말을 듣고부터 미나미를 유심히 보니까 제 눈에도 딱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몇 년 더 지나면 미나미도 서른이 넘는데 그때까지 남자 한 번을 안 만난다면서 걱정했던 것이 거짓말 같았습니다. 미나미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질투가 끌어오르더군요. 도대체 어떤 놈이길래 살면서 남자한테 흔들린 적이 없는 미나미가 그렇게 푹 빠졌을까요. 미나미의 사생활이라 사사건건 참견할 수는 없었고 미나미를 예의주시했습니다. 꽤 긴 시간이 흘렀는데도 미나미가 이런 반구도 않길래 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미나미의 뒤를 밟았어요. 그날이 토요일이었거든요. 토요일에 여자가 예쁘게 차려입고 외출한다면 아무래도 데이트하러 가는 거니까요. 예상대로 어떤 남자를 만나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같은 일본인처럼 보이긴 했는데 일본인 중에서는 잘 없는 남자 스타일이어서 좀 놀랐습니다. 굉장히 건장한 모습이었거든요. 몸도 몸이지만 얼굴도 좀 미나미보다 훨씬 나이가 많을 거라고 봤습니다. 제 눈에는 아저씨였어요. 둘은 식사를 하고 달달한 디저트 카페에 가고 나중에는 영화관에 가더군요. 이제 와서 말하자니 조금 창피합니다만 그 코스를 전부 따라갔어요. 질투심에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질투심 때문에 저 덩치만 큰 놈이 소중한 제 딸을 꼬셔서 딸이 제정신이 아니게 됐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죠. 저는 일단 집으로 돌아갔는데 미나미가 밤이 늦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해보니 외박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랑 같이 외박을? 저는 그만 분노에 사로잡혔고 크게 소리치며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몇 시간 뒤 미나미는 집으로 돌아왔고 그때 대화를 나누었죠. 오늘 밖에서 길을 지나다가 미나미 내가 남자와 같이 있는 것을 봤다. 남자친구야? 네 남자친구. 양아치처럼 생겼던데 꼭 그런 놈을 만나야겠어? 뭐라고요? 정남자를 만나야겠으면 그 놈이랑은 헤어지고 멀쩡한 놈 만나라. 양아치처럼 생겼다는 말을 들은 미나미는 화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제 말에 더 화가 났는지 저한테 화를 다 내더군요. 아빠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뭘 아는데요? 왜 이래라 저래라야? 미나미가 그렇게까지 저에게 대든 건 처음이었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해버린 건지 대화를 다 끝내지도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날이 밝고부터 저와 미나미는 냉전 상태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지났을까요? 미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아내에게 물으니 한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남자친구 따라서 한국으로 갔다고요? 거길 왜 가는데? 남자친구가 한국인이니까. 미나미의 남자친구는 성배라는 이름으로 심지어 한국인이었습니다. 저로서는 솔직히 그때까지는 혐한 감정이 있었던 터라 더욱 격노할 수밖에 없었죠. 그깟 한국 남자 때문에 가족을 버리고 떠난 미나미에게 실망해서 저도 선언했습니다. 미나미는 더 이상 제 딸이 아니라고요. 그만큼 제가 크게 실망했다는 거죠. 그로부터 몇 달 흘렀을 때는 이제 결혼식까지 올리겠다며 일본까지 청첩장을 돌렸는데 저는 시큰둥했습니다. 시큰둥한 척을 했죠. 속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화가 나서 뒤집어졌죠. 마음 같아서는 그 결혼식도 정말 가기 싫었는데 죽은 것도 아니고 버젓이 살아있는 아빠가 딸 결혼식에 안 가는 건 제가 생각해도 좀 아닌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다녀왔습니다. 저는 딱 참석만 하고 누구보다도 빠르게 일본에 돌아왔어요. 다른 가족들은 한국에 방문한 김에 여행도 좀 하고 즐기다 오겠다고 그랬거든요. 나 참. 왜들 그리 태평하고 한국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는지 원.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빼고 다른 가족들은 미남이와 활발하게 연락하고 한국도 자주 갔습니다. 아무래도 가까우니까요. 저는 그게 탐탁자났죠. 제 못된 성격과 자존심 때문에 미남이를 밀어냈는데 그러면서도 내심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오픈마인드와는 정반대였거든요. 제가. 그러던 중 결국 제가 폭발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한국으로부터 미남이의 출산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막 임신한 것도 아니고 출산을 했다니요. 그러면 이미 결혼 전에 임신을 했단 말이 됩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져서 한국은 쳐다도 안 보던 제가 혼자서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곧장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애초에 결혼할 때부터 말이 안 됐어요. 시골에서 허름한 횟집이나 하는 놈이 무슨 우리 미남이를 책임지겠다고 변변찮은 직업을 가진 녀석이 애는 또 어떻게 키우겠다고 부산공항에 도착한 저는 곧장 미남이가 있는 통영으로 향했습니다. 바닷가 마을이라 그런지 바다 냄새가 진동을 하더군요. 미남이를 보러 가기 전에 먼저 성배 녀석이 한다는 횟집을 찾아갔죠. 주소를 알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혼자서 쌓은 앙금을 모두 털어내고 앞으로 잘 지내보고 싶어 찾아가는 거라고요. 그랬더니 아내는 기뻐하며 집 주소와 가게 주소를 알려줬어요. 적어온 주소대로 따라갔는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주소를 잘못 알려준 것만 같았어요. 왜냐하면 식당 안에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밖에도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서 밖에서 그 안이 얼마나 북적되는지 본 거였어요. 오늘이 무슨 날인가 싶었습니다. 대기가 너무 많아서 직원이 나와 다른 가게로 갈 것을 권할 정도였어요. 말하자면 쫓겨난 거죠. 저는 화가 난 채로 미나미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보니까 마음이 풀리긴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미나미가 반가워하면서 저를 맞아주었거든요. 그리고 미나미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가 너무 예뻤습니다. 그 아기를 보니 미워하는 마음이 눈녹듯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아기를 하루 종일 놀아주었더니 늦은 밤이 되었고 성배가 돌아왔습니다. 성배의 식당 앞까지 갔는데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하자 성배는 화들짝 놀라며 사과하더군요. 그러면서 내일은 꼭 제대로 모시겠다면서 몇 시에 미나미와 함께 횟집에 들러달라고 했습니다. 손주 녀석 덕분에 마음이 많이 풀어진 저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성배의 횟집에 가서 모둠회를 먹었는데 제가 그때 태어나서 그렇게까지 싱싱하고 맛있는 생선은 처음 먹어봤습니다. 회나 초밥이라고 하면 한국보다 일본이 더 유명한데 일본 어디서도 그런 맛있는 회를 맛본 적이 없어서요. 예쁜 손주의 맛있는 생선까지 제 마음은 풀어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빠르게 제 마음을 녹인 것은 행복해 보이는 미나미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이었지만 성배가 미나미에게 하는 태도를 보니 참 훌륭한 남편이더군요. 제가 외모와 국정만 보고 그를 너무 나쁘게 생각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있어서 그때만 잘해주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랬으면 미나미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남편을 대할 수 없었을 거라서 그래서 저는 일본으로 떠나기 전에 바쁜 성배와도 나름 시간을 가지면서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 끝에는 제 사과가 있었죠. 그동안 못되게 굴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그랬더니 한사코 아니라고 합디다. 미나미가 참 훌륭한 청년을 만났던 거였어요. 앞으로는 제대로 된 어른으로서 미나미네 가족이 한국에서 늘 행복하게 살기를 빌어줄 겁니다. 지금까지 카즈이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클립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라도 재밌는 사연이 있으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